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제4과목 5과목 6과목 제가 담당하는데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1,2,3과목은 우리 다른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4,5,6과목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기사가 왜 두 분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냐 하면 1,2,3과목은 아무래도 강의하시는 분이 그쪽 분야에 어떤 전문가이시고 해서 그쪽 분야를 담당하고 4,5,6과목은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4,5,6과목은 제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업무 사항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은 어떻게 보면 소방관련 기사 쪽에서도 많이 나오던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시는 제5과목 화학설비 이연방지 기술하고도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구성은 제1장은 전기안전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제2장은 감전재해 및 방지대책이 되어 있고요 제3장은 정전기재해방지 제4장은 전기설비의 방폭 그래서 제3장하고 4장은 제5과목에서 또 반복되어 다루게 되고요 문제가 출제될 때 5과목에서 출제되는 내용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4과목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시간에는 제1장 전기안전일반 그래서 감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전기설비 및 기기 그 다음에 전기 작업과 관련된 안전 즉 감전사고 원인 방지대책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첫 시간인데 제1장입니다 제1장 전기안전일반이 되겠습니다 섹션1 우리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넘겨 보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파트를 같이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위험성 자 그 다음에 있는게 1.1 감전재해 산업현장에서 전기와 관련된 것은 주로 감전과 관계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번에 보시면 감전이 나오고요 감전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전기에 접촉되어 가지고 사람 몸을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땅으로 전기가 흘러갑니다 즉 자 여기에 이렇게 돼지가 있으면은 전선이 있겠죠 가공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공설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어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작업하는 어떤 작업 기계라든가 분전반이라든가 배전반이라든가 각종 어떤 전기와 관련된 작업하는 도구 기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누전된 전류를 만나면은 전기가 여기서부터 사람 몸을 통과해서 땅으로 이렇게 흐르고 전선은 접촉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전기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사람이 감전되는 거 요게 감전의 정의이다 자 그래서 사람이 전기 에너지에 접촉됨으로 해서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전격은 인체가 전류에서 받은 충격 전기 충격의 약자가 전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충격의 약자 전격 그 다음 이분 감전의 위험성이 나오고요 제3번 전격 감전에 의한 재 요게 2011년도 기사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격은 감전이라고 하면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 전류가 왜 흐르느냐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전선이 땅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로를 행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부상 사먹하거나 추락 전도의 2차적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심실세동은 뭔가 하면은 전기에 감전되면은 사람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축을 못해 가지고 혈액을 전체 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전체 몸에다가 산소 공급이 되는데 혈액을 전체 몸으로 보내주지 못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심실세동현상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인 4번 정격 감전현상의 메커니즘 이거 2013년도 17년도 18년도 기사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산학기사 자 결국은 뭡니까 별표가 한 두개쯤 되겠네요 별표 두개 치시고 밑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자 감전사망의 메커니즘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격감전현상의 메커니즘 또는 감전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감전에서 사망하는 메커니즘 발생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부에 전류가 흘러서 심실세동이 발생해서 혈액순환기능이 상실되어 결국은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고 뇌의 호흡중추신경에 전류가 흘러 호흡기능이 정지 즉 사람이 피가 흐르지 않거나 호흡기능이 정지되면 사망하죠 흉부에 가슴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흉부근육수축으로 인한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식 질식으로 일어난 것 요게 전격현상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 감전의 위험요소 1.2에 보시면 감전의 위험요소 1.2에 보시면 감전의 위험요소 그 다음에 통전경노별이험도라고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다섯개 치겠습니다 별표 다섯개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건빵을 직업을 받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군대에서 비상식량 비상식량이 별도로 아주 좋은게 있지만 요즘 비상식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TV 예능프로에 많이 보셨죠 전투식량 전투식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투식량은 이렇게 막 부비거나 하면 열이 나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전투식량이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검빵이 있었습니다 검빵 속에 별사탕이 요런 비닐봉지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는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별사탕이 있는데 검빵을 먹을 때 조금 건조해져서 목이 좀 매이죠 그래서 검빵 한 세개나 네개 정도 먹을 동안에 그 별사탕 하나를 같이 먹으면 목이 좀 촉촉해지면서 목이 매이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별사탕이 아주 맛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별사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사탕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요게 2009년도 1에 2에 2016년도 기사시험에 나왔고요 2009년도 11년도 13년도 15년도 16년도 18년도에 산업기사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감전시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떠는 그 주위를 통하게 되면 심장의 영향을 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숫자가 클수로 위험도 가장 높죠 자 그래서 통증 경로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뭡니까 심장 엔손 가슴 엔손으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가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엔손으로 감전되면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이 아니고 제 몸의 왼쪽 그래서 엔손을 통해서 이 가슴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장 전류 개수가 가장 크죠 1.5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감전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엔손으로 감전되었을 때 전기가 엔손을 타고 엔쪽 가슴으로 들어오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1.5 3.15 4.15 5.15 5.15 6.15